소나무 전부 소나무 전부 소나무 전부 소나무 전부 자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이곳은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아 이름도 다스림 내 마음을 다스린다 국립산림치유원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날 여길 데리고 뭐 어떻게 아유 그래 참 내가 그렇게 허당이 아니지 자 그래서 이 산림치유원 치유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벌이 주세요 대박 서울대 수분 안 되겠구나 네 저는 이곳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로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지금 가시는 이 데크로드가 휠체어도 갈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게 경사가 낮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 숲 환경도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또 소백산 숲자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소백산 숲자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난이도가 하야 하 하하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와 간판 간판사가 절로 나와요 저희 이쪽에서 나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쪽에 이렇게 약간 삼지창처럼 생긴 나무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잎을 하나만 잠깐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살짝 단면의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우와 하나 맡아봐 향이 찔하네 생강 향이 나요? 향이 이제 생강 향이 나서 생강 나무라고 생강 나무의 이름이 아니 그럼 선생님 요리하다가 생강이 없어 네 그럼 이 이파리 찢어서 넣으면 오 생강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를 이파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봄이 되면 이게 노란색 꽃이 약간 산수육꽃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 꽃을 따다가 생강 나무 꽃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꽃차로 마시는구나 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첫 번째 휴게심터가 나와요 거기에서 조금 쉬었다가 술 같은 건 안 팔죠? 이 아저씨 차 차 수만 차 아저씨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질문도 못해? 그렇지 산에서 술을 팔 리가 없지 패든솔 쉼터 패든솔 쉼터 새가 막 지적인다 그렇죠 새가 딱 이제 저희가 오니까 이렇게 지적이네요 감기네 환영한다 이거지 환영해요 짝짝짝짝 여기서는 저희가 한번 특별한 활동을 해볼 건데 한번 스트레칭과 간단한 요가 동작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좋아 짝짝짝짝 혹시 어떤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실지 이야 이미 짝이 낫죠 짝이 나오세요? 같이 왔습니다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게 낫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공평하게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맥의 이름은 산맥 삑 삑 태백산맥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인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내가 진짜 네 그 태백산맥에서 이제 여러 산들이 나오죠 네 그중에 저희 영주에 국립산림치원이 같이 껴있는 산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소백산맥 소백산맥 정답입니다 예 평영수 선생님께서 소백산맥 정답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짝 스트레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보조 선생님이랑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을 맞대고 서보시고 등을 맞대고 서보시고 등을 맞댄 상태에서 한쪽으로 뒤를 돌면서 박수를 짝! 자 이 동작을 다섯 번 한번 방법을 해볼 거예요 한쪽으로 도셔서 짝! 하나 둘 셋 네 다섯 중간에 뭔가 다른 동작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마주보고 서보실게요 마주보고 서로의 손을 잘 잡아주시고 우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사랑해 대각선이 되는 발에 양 옆면을 딱! 하고 쳐주시고 또 반대쪽 대각선으로 짠! 하고 쳐주시는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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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점점 뒤로 가시는데 탁! 개운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데크도 한번 와봤으니까 저희 해먹 체험을 하러 잔나무 숲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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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숲속에 왔어 숲속에 여긴 뭐 무술 훈련 딱 그렇게 장나무 숲에서 저희는 숲에 안기다 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싶어 해먹을 이용해서 안길 거예요 해먹 장바구니처럼 생겼죠? 아 그러네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쭉쭉 꺼내주세요 갈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쉽네 그 텐트보다 훨씬 쉽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만 걸어서 손 조심해 어 됐다 어 됐어 간단하구나 저쪽 뷰로 보면서 저쪽 뷰로 보면서 머리는 이쪽에 대가리라니 이런 이런 태연아 선생님이 이쪽으로 잠깐 나오셔서 나와서 엉덩이 먼저 져셔야 해요 다리 먼저 올라가면 뒤집어서 넘어지면 어 뒤집어지면 안 되지 엉덩이부터 쌀 한 가마니가 넘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다 찢어지지 않을까? 그 상태로 머리 두시고 네 애벌레 약간 번데기처럼 아 이렇게 딱 덮어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미씨 뭐 한번 너무 쎄지 않으시고 살살 네 살살 진짜 찬미와 와 안 탈 거야? 타봐 이거 아니 어지러워 그렇게 하면 하지마 재밌지 어지러워 어지러워 하지마 야 야 야 하지마 재밌다 하지마 재밌지 나는 여기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에 와가지고 어우 나쁜 기운을 다 그냥 없어버리고 새 기운 조용한 기운만 받아가지고 이야 몇 년은 더 살 것 같은 느낌이 몇 년이 뭐야 백 살까진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시달리면서 백년을 살았는데 차라리 얘가 혈을 깨보고 죽는게 아니 내 마음이 힐링이 확 되는 것 같고 난 내년에 꼭 오고 싶어 내년에 꼭 다시 뵙는 걸로 한번 더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네 최연아 시원에서 어 약속 아 나는 좋았는데 내가 프로그램 짰으니까 근데 한 엄마가 중요하지 어땠어? 아유 한 아빠 너무 고마워 손 한번 잡아도 돼? 아유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서 잘해줘서 고마워 힐링되는 느낌? 그렇지 말하지 정신이 나 아까 머리가 좀 아픈 거 띵한 느낌이었는데 싹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깨끗해 아까 이제 아침 먹고 든든했잖아 근데 막 걷고 그러니까 배꼽 시계가 띵 띵 띵 띵 올려주네 자 그러면 아 배고파 점심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내 소원이 있어 친정엄마가 해준 집밥 아 집밥 스타일 맞아 그런 거 좋아하지 집밥을 너무 먹고 싶어 집반찬 있고 나무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런 데가 있지 또 있어? 그럼 영국 주에는 없는 게 없어 진짜? 그걸 또 언제 알아냈어? 아유 고마워 그러시고 때리지 말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아이 좋아서 그러지 아유 고마워 그래 가자 레츠 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